수능이 해날까지의 롱감 결론입니다.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2024년,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치러진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할 거고 총평, 그리고 각 지문에 등장했다 핵심적인 어휘와 구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라이브를 통해서 캐스트로도 찍어 올릴 테니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문항인데,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냥 간단합니다. 이런 지문은요. 목적 명시되요. 명시되니까 그냥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등장하는 구간들 나오면 거기서 글의 길을 멈추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면 특권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던 건 특권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떤 경험과 통찰력을 내가 얻었어. 보안 매니저로서 이런 통찰력은 매우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중한 고려 이후에 나는 다른 회사로에서의 직위를 받아들였고요. 이 회사를 떠날 겁니다. 끝났죠? 다른 회사로 갈 거란 얘기잖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요.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19번, 20번에 대한 얘기도 좀 진행을 할 텐데 이 유형들은 3개 다 묶어가지고 어지간하면 듣기 중에 처리를 해버리세요. 듣기 중에 처리를 해버리시고 듣기가 여러분들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듣기 2페이지죠. 2페이지. 2페이지 듣기를 하는 동안에 처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듣기 중에 처리를 하시면 페이지 와다가다 해야 될 일도 없을 거고요. 같은 페이지 내에서 독해를 하다가 듣기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번 지문 같은 경우는 듣기 문항 하나하나 간의 간격에서 완벽하게 다 풀어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좀 읽다가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듣기가 나오기 시작하네 그럼 멈추고 표시만 해놓고 돌아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글 전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유형 아니거든요. 듣기 중에 풀어버리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19번, 심경 변화를 물어보는 유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심경이 명시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건 딱 이거예요. 함부로 상상하지만 마세요. 제가 이제 사례를 참 많이 드는 게 이건데 조정식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 평소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야 될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난 거야. 어떤 감정일까? 추측할 수 없습니다. 아 큰일 났다고 느끼겠지 당황하겠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이고요. 실제로 조정식은 오늘 회사 가서 사표 내려고 맞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에이 잘 잤다 상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명시하는 구간까지 읽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유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감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안 읽어도 됩니다. 잘 보세요. 구조가 조금 어려운데 어떤 잔해물이죠. 어떤 잔해물? 에나가 held on to 계속해서 딱 붙잡고 있었던 잔해물인데 이 잔해물이 생명을 보존해 준 도구로서 기능을 했던 이 잔해물은요. 창이 있었어요. 이제 나오데라미지에 뭐뭐하니까요. 이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창을 통해서 물 아래를 바라다 봤어요. 그녀는 소망했죠. 그녀가 보지 않았을 때 차라리 안 볼 걸 한 겁니다. 그녀는요. 어두운 형태를 봤어요. 어두운 형태가 그냥 아래에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게 뭘까요? 물고기일까요? 상어일까요? 에나는 나왔잖아. 공포와 함께 고개를 저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차갑게 어렵붙었다고 했잖아요.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알겠지만 뭔가 무관심하다거나 되게 흥분해 있다거나 자신의 차이는 건 아니에요. 구해지고 싶다는 갈망까지는 100% 양보한다. 거의 테러파이도 공포에 제일 가깝겠죠. 2번이 아마 거의 정답으로 굳어질 겁니다. 뒤에 한 번 가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낚싯배가 큰 파도를 넘어서 접근하고 있었죠. 3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던 이후에 그녀는 마침내 구조되었어요. 그녀는 모토를 탔고요. 뭐요? 안도감을 느꼈어요. 나왔죠? 안도감이라고. 바로 이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발췌해서만 읽어주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유형도요. 어지간하면 듣기 중에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듣기는 무조건 반점을 받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번 필터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얘도 제가 듣기 중에 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이 유형의 경우도 좀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글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번, 19번보다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만 이 유형도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80%를 넘어서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의 속성이 있어. 당연히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논설문일 거 아니냐. 주장이 드러나는 논설문. 근데 논설문이라는 거는 자신의 주장을 흐릿하게 숨기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드러낼수록 잘 쓴 논설문이죠. 얘도 이제 주장이 명시됩니다. 지금까지 1994학년도에 수능이 시작됐던 이리로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수능 31년, 그 다음에 6평과 9평이라는 게 들어왔던 2005학년도 이후를 다 통틀었을 때 필자의 주장이 명시되지 않았던 형태의 평가원 문제는 딱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시되는 문장만 잘 찾아줘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필자의 주장이 명시될 수 있는 패턴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의무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무의 표현은 명령문을 쓴다거나 뭐뭐 해라. 아니면 의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조동사를 쓰는 거죠. Must, Should, 이런 거. Have to, 이런 거요. 아니면요. 뭔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죠? 뭐,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이런 표현들요. 뭐가 중요하다? 뭐가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이요. 아, 미안해.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 It's time. 뭐뭐 해야 할 때이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필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의무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아니면 세 번째로 I의 필자가 직접 등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필자가 직접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I believe. 내가 믿기로는. I think.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네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여기 Should 있어요. 그리고 여기 Need to, 뭐,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문장으로 사실은 끝나요. 자, 확인 한번 해보면 그런 것으로서 학습자들은요. Need to be given freedom. 자유와 자율성을 잡아야 돼요. 어떤 자유와 자율성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숨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자기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율성이 있어야 되냐면 Proactive.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의 교육 경험을 경험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ather than perform.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무슨 현자 같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성인 학습자와 함께 작업을 할 때는 아, 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즉, Facilator. 학습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촉진자가 되는 거죠. 혹은 코치나 멘토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코치나 멘토는요. 학습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 학업적인 성공 이런 걸 촉진시키는 존재죠. 이게 해야 될 일이래. 성인들을 교육할 때. 이거 다 담고 있는 거 보면 이거잖아요. 성인 학습자를 인스트럭터 가르치는 교사는 그래, 촉진자. Faciliator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Facilitate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2번이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뒤쪽 가서 이제 나머지 해설 강의를 들어보셔도 알겠고 제 수업을 다른 걸 조금이라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발췌 독을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18번, 19번, 20번만큼은 발췌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한 유형입니다. 발췌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한 유형입니다.